네 첫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방금 셀카 찍으신 정웅 선임 매니저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불금에 힘내서. 불금입니다. 화이팅해 보시죠.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아크 호프집에서 모임이 있는데. 아 그래요 아크에서? 오늘 기원하겠습니다. 아크 상승.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빨갛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중국부터 먼저 시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쉽게도 오늘 또 중국 주요지수 하락 후에 상승전환 일부 좀 했습니다. 일단 저가 매수 유입이 오늘 좀 두드러졌고요. 소비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나와서 일부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상해는 0.2% 상승 그리고 심천은 0.5% 하락 그리고 항생은 0.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화이트레스트 기업 중 70%가 공장 가동 시작을 했는데 좀 시장의 반응이 좀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업 재개 기업을 늘릴 거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18,000명 정도 되거든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2만 3,000명 이상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제도 시진핑 주석의 스탠스를 보면 바로 풀릴 기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거냐 시장에서는 약간 좀 냉소가 좀 있었고요. 일단 이제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소비 촉진 관련돼서 소비 회복 관련돼서 정책들 예전부터 있었던 이구안심 보조금이라든가 일부 정책들은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위아나의 급격한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 위아나 약세인데 한 가지 그래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위아나 약세는 여전히 중국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도 4% 중반의 성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점진점 조업 제기를 하고 있어서 엔화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중국 시장은 이번 주가 좀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정치국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경제 정책 관련된 기조 확정이 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코멘트가 다음 주에 일부 나와준다면 한번 반등에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중국 시장을 볼 땐 스마트폰 시장을 계속 주목을 하는데 지금 보면 1분기 출하량을 보면 삼성이 24%. 지난번에 1위를 했을 때 애플이 18% 정도 지금 점유가 있었고요. 샤오미나 오포 비보 같은 경우 로컬 기업들은 점유율이 이번에는 좀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내려가면서 하이엔드 쪽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폰을 좀 잘 팔렸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주식들에 대한 아이디로 좀 얻어가는 거고 특히 제가 오늘 좀 우려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미국에서 좀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제가 한 달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앞으로 신재생 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릴 거잖아요. 각국에서. 그러면 태양광에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 기업이 90% 점유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떨어졌던 이유가 중국상 태양광 제품에 대한 조사 및 규제가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미리 반영이 됐고요. 오늘 제가 통이랑 윤길 실리콘을 포함해서 남은 주목들을 좀 봤는데 오전장에 좀 잘 버티다가 오후에 좀 빠지는 모양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규제 이슈는 중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가 하락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냉정하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중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는 거죠. 태양광 쪽은. 그래서 이걸 점유를 바로 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종일 1, 2년 만에 미국 업체가 이걸 점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하면 제 머릿속에는 중국 약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신기하기는 한 게 원래 기존에 중국이 거차우 소비라고 해서 애국 소비 트렌드가 나오면서 자국 브랜드의 선호가 되게 명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시장에 최근 삼성이 힘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삼성이 좀 지위를 찾고 있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지금 보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로 보면 테슬라 그리고 애플과 삼성 같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비 여력이 떨어질 때 오히려 굳건하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IT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도 미국과 중국, 한국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선택을 할 때 역시 명품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중국도 그러면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트렌드인가 봐요. 보통은 이제 소비주들 힘들 때 명품주들 오히려 매출액이 되게 가팔랐다고 하는데 삼성이나 IPL 사실 휴대폰 다진 명품인 거잖아요. 하이핀드급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로컬보다 선도가 더 높았나 보네요.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의외의 트렌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명품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도 상담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꽤 있거든요. 투자자분들 중에서. 예전에 제가 선호했던 캐링그룹이나 일부 루이비터 모의 헤넷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그게 어떤 산업의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오늘 보면 기주모테즈나 오랑액 같은 경우는 설비 증설 얘기가 있었고 서더양조가 호실적이 있었으면 이익의 75%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전반적인 상황은 중국 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백주 기업들이 올라왔고요. 특히나 중국 공모펀드, 1, 2사, 이팡다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팡다 펀드요? 이판다. 판다는 아니고. 여기에서 보유 종목의 장이 나빴으면에도 백주 기업은 들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줬습니다. 그 백주 기업이 중국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술이잖아요. 어찌 보면. 술 기업인데, 이게 사실 그 술 기업이 한 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데 일단 중국에서는 여전히 백주를 소비 못해본 사람들이 80%래요. 특히나 일반적인 백주는 말고 프리미엄 백주로 부르는 마오타이나 오량의 이런 것들은 중국 내에서도 되게 먹어보고 싶은 술 같은 거죠. 한국에도 사실 위스키에 대한 소비가 있을 때 조니호크 블루나 우리가 3, 40만 원대 이상 술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거든요. 발렌타인 30년 사이나 로얄 샬로토 30년 사이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중국에서 이제 명품 백주들이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소득 수준에 올라갔을 때 엄청난 매출이구나. 네, 소비하게 되는. 명품 소비 사치제 성격이 강하긴 하죠. 그런데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의외로 백주 기업들, 상위 기업들은 외국인들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이 중국 주식을 30%까지 원래 보유할 수 있는데 원래 마오타이나 오량의 이런 양하향주 이런 명품 백주 기업들은 외국인 포지션이 꽉꽉 차 있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벤치마크 지수를 할 때 제일 먼저 선호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구나. 일단 백주 기업은 중국 주식 선택을 할 때 제일 먼저 사는 주식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나빠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규제 유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어제 미국 ADR 종목들이 또 같은 이슈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증감의 부주석 발언이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오늘 중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ADR이 참 중국 그래도 요즘 우리에 비해서는 금융일장 하루 버티는 정도였네요. 강했다고 보기엔 그렇고 약간 버티는 정도였고 어제도 조금 놀랐던 게 시장 어제 완전히 망가진 하루였는데 외국인은 또 샀더라고요. 개인들은 많이 팔았는데 어제도 외국인 샀고 오늘도 외국인 사다 보니까 수급에 약간 지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단을 좀 잡았다고 봐야죠. 다음 주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중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시는 아시다시피 테슬라 어제 우리 좀 뜨겁게 논의했고 테슬라가 10% 넘게 가다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집에 도착해서 트레이딩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후반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다른 이슈가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요? 어제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인 연준 인사들 발언 때문에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아직 다음 주 초반 정도가 단기 또 변녹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파울 연준 인사 여러 인사들이 좀 얘기를 하면서 위원들이 올 50BP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 연준 위원들이 발언들을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중도 온건파인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최소 두 차례의 50BP 금리 인상을 진행할 거다. 그리고 중국 봉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등으로 인해서 궁금한 변부 현상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 피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일주일간의 시장을 보면 정점, 그러니까 피크아웃 이슈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올랐던 상황이거든요. 개별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좀 국채금리 상승을 이끌었고 또 기술주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역시 이제 피를 말리는 가스라이터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가 75BP 금리 인상에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 부분 때는 세상이 끝날 분위기인데 본인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 하락 전환 요인으로 좀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블러드 총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너무 세게 말하지?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지금 다 블러드 형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씩 블러드 총재가 50BP를 몇 번씩, 다섯 번 해야 된다 했을 때 최파고 옆에서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냐면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웃었거든요. 기억이 맙니다. 그게. 그런데 요즘엔 조용합니다. 최파고도. 블러드 형이 무서워요. 지금 50BP는 귀엽게 느껴집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소식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연흥 총재들 다 모여서 다 모여서 한 번만 얘기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뭐 샌트 루이스 연흥 총재가 한 번 얘기하고 좀 지나면 샌프란시스코 연흥 총재가 또 한 번 얘기해서 또 시장이 안 좋고 또 누가 나와서 또 얘기하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다 모여서 한 번에 얘기하고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러한 이러한 저의 메시지가 미국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시는 3월의 정점이 이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점이 아니라는 인식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좀 간접적이었던 게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흥 총재가 비둘기 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임했습니다. 비둘기는 집을 다 나가고 매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매들만 남아있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악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래도 어제도 실적 호전 기업들이 주가는 견조했고 반대로 기술주들 우려가 있는 기술주들은 많이 빠졌다. 타이밍적으로는 후반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이제 진짜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수요 둔화가 있을 건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금리를 25BP 정도밖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6월 정도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올해 50BP 인상을 하고도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어제는 분위기가 간만에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좀 이런 이유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유럽 쪽 발언이 또 있다고 네. 어제는 사실 뭐 라가르드 총재 발언은 이슈상이 크진 않았고요. 다소 온건했고 부총재 발언이 좀 오히려 7월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러와 가치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유럽 경계가 안 좋다는 거를 또 영국 BOE 쪽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고요. 앞으로의 환율 동향들은 제가 다음 출연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희 또 종목이죠. 네. 그렇죠. 미국 종목 어제 또 좀 안 좋은 종목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지니까 갑자기 어제 근데 장이 정말 어렵게 했는 게 처음에 나스닥이 정말 기세가 좋았거든요. 일단 테슬라가 뭐 제대로 축포를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매물이 그렇게 쏟아지다니 오늘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아픈 종목 많았습니다. 네. 지금 수급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는 기술주 하락과 이제 방어주나 항공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옮겨가고 있고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초반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단주 초반까지는 단기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 효과 때문에 리비안, 루시드, 니오, 샤워펑도 올랐다가 막판에 다 급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았던 AT&T를 포함해서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던 부분이 또 특징적이었고요. 어제 미리 언급해드린 아메리카 에어라인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승을 마감했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되고 지금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종목들은 역으로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종목만 보다 보면 장이 아주 나쁘다고만 판단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투트랙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하락이 컸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지출 급증이 리오프닝과 관련해 수요 둔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 다음 타자가 엔비디아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됐고요. 가격권은 거의 들어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반도체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작년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 이후를 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3, 4분기를. 그런데 이제 사실 클라우드도 그렇지만 반도체도 B2B가 지금 강세고 B2C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지금 PC 수요 같은 경우는 사실 점유 자체가 20% 내외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이게 PC 수요 둔화에 따른 하락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도 되는지 좀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TSMC가 올해 설비 증설 장비 입고 지연 때문에 원하는 수량만큼 받기 힘들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장비사들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게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거든요. 그런데 램 리서치의 발언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하반기는 좀 좋을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전체 장비 시장 규모는 계속 유지가 되고 수요는 확실히 크고 그리고 이제 2분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반기에 수요가 어느 정도 더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전체 그러니까 2022년 전체 캐파 자체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2분기까지 나쁘더라도 이제 3, 4분기에서 의외로 이제 올해 목표량을 잘 채울 가능성이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asml조차도 이제 사실 연간 매출 성장률이 20%를 좀 잡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반도체에 대한 시황은 원래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이제 다음 주에 이게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투비의 강점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실적 발표 26일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친구의 실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판 전체의 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사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반도체 전체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실적만 보지 말고 거기에 따른 멘트들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주에 이 부분 이후에 반도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비테크 실적이 좋으면 반도체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관심이 있어야 하는 반도체 주식에 대한 부분이 다음 주 어느 정도 추세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또 같이 보시는 분들께서 또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장비주가요 반도체 장비주 ASMR이다 제가 만약에 가정한다면 지금 여러 이제 삼성이나 TSMC에서 많은 이제 수주가 들어오잖아요. 장비에 대한 그런데 이제 그 장비를 받으려고 지금 몇 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그 주문 이제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ASML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그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럼 이게 몇 개월 기다리고 계속 이 뭐 2분기 3분기 계속 이제 늘어난다면 사실 이 주가에 대한 이 어떤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거 반영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출은 좋겠지만 이미 벌써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게 네.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보면 ASML이 가지고 있는 노광 장비는 매우 고가의 장비고 ASML만 만들 수 있는 거긴 한데 그게 필요한 건 이제 초나노 공정.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에서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TSMC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 공정의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파운드리로 초기에 들어가는 곳들은 그 정도의 초미세 나노 공정이 메인 매출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14나노나 10나노 위의 공정에서는 ASML이 아닌 다른 노광 장비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지금 하이닉스가 파운드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 게 그거 노광 장비 확보 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ASML 걸 이미 삼성전자랑 TSMC가 다 가져갖고 없는 상황이고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고 초미세 공정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질수록 ASML의 노광 장비 중에서는 더 높아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레벨에서 매출액을 다 결정할 정도는 아니다. 물론 이제 전공정이라고 해서 반도체 캠팩스 수령을 처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공정 딱 짤 때 전공정 장비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ASML 노광 장비가 핵심인데 그거는 사실 7나노 위면의 초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냐고 매출액 비중이 더 크죠. 사실. 그러니까 모든 파운드리가 다 ASML 걸 쓰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요. 대당 수천억 하죠. 고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시기를. 이번에 가격 인상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잠깐 좀 주목해야 될 내일 저희 다음 주죠.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뭐가 있을까요? 28일입니다. 28일에 이제 애플의 1월에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1월 시장에서 아마존 실적 위의 반등을 크게 가져갔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영향 때문에 스트리밍 부분 우려 어제 3%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일단 오늘 보면 기존의 아마존의 최근에 불확실성은 코스트 그러니까 노조 설립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인데 오늘 또 물리기술 혁신에 10억 달러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결성 운직에 대한 대응이고요. 단순히 사실 아마존에만 해당이 되지는 않거든요. 애플, 스타벅스에도 해당이 됩니다. 최근 글로벌 아이비들의 평가들을 좀 정합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시티에서는 아마존 닷컴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아마존의 인터넷 대응 주요일 수 있는 가장 성장 전망이 밝은데 최근에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물류센터 확충과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전개들을 통해서 물류비용 관련된 부분을 상세할 거다. 아시다시피 1월의 실적에서도 암무즈 프라임의 가격 인상 때문에 3조 정도를 바로 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상세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있었고요. 프라임 관련된 사안들은 무료 OTT나 이런 넷플릭스의 하락 요인이기도 하죠. 국내 쪽 당사 레포트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바이올드 프라임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당사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임 가입자가 판매자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일부 판매자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이걸 좀 기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대형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소형 브랜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바이올드 프라임 등장으로 이 시장에 대한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마존이라는 브랜드를 이용을 하고 고객 서비스 배달하고 배송 결제에 관련된 사안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매출 확대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또 성장 동력이 또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사실 아마존 주가가 1분기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번 큰 상승 이후에 좀 이렇다 할 부분이 없었던 게 사실 밸류에이션 멀티프레인 이제 비테크 종목적인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성장에 확실한 뭔가의 카드가 좀 필요한데 이제 코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이 상황들이 또 성장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28일에 주요 실적도 있지만 26일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의 종목 27일 메타 종목이 있고 29일에 엑셈모빌과 세브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팡 2.0은 이제 다음 주 주 후반 정도에 한 번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한 번 단기적으로는 한 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게 결론은 지금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 내에서 이제 그래도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매출에 타격이 없는 기업들로 압축돼서 지금 시장은 가고 있습니다. 이번 4월은 제가 4월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간적 여유를 주는 달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이번 시장을 통해 검증된 주식들로 한 번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 초반에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중반이 넘어가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나의 보유 종목과 내 포트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록이 좀 있는 거고요. 오늘이 사실 이제 제가 4월에 마지막 출연이 있고 5월 달에 뵙는데 그때는 좀 웃으면서 뵐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4월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십니다. 정선희 맹자님. 5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2부 이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정의석 이사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오늘 또 딤 리서지의 힘을 한 번 느껴볼 시간입니다.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I hope you're ready for what's coming now I'm the one, I'm the lady that will bring you down there's a joke on the corner where the big boys play where the whiskey's running like the river but they all never come for the booze and bass I'm the one, I'm the lady that'll rock this place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